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해외여행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3년 만에 크루즈 여객선이 제주를 찾았는데요. 올해 크루즈 관광객 12만 명이 제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반려견을 동반한 이색 제주 여행 상품이 출시되며 예약 문의가 폭주하는 등 제주 관광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텅 비었던 제주항 국제부두에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했습니다. 유럽에서 승객 600명을 태우고 중남미와 일본을 거쳐온 2만 9천 톤급 크루즈 아마데아호입니다. 제주의 첫 발을 내딛는 여행객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마데아호는 일본 니가타항을 출발해 속초와 부산을 거쳐 제주에 왔는데요. 크루즈 여객선이 제주항에 도착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여 만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문화는 서양에서 온 여행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오는 19일에도 서귀포 강정항에 11만 5천 톤급 크루즈 여객선이 입항하는 등 올해 제주에 기항 예정인 크루즈는 51차례 관광객 12만 명이 제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2년 넘게 빈 버스를 세워놓아야만 했던 기사들도 반갑긴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제주공항 도착장에는 반려견과 제주 여행에 나선 관광객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국내 처음으로 반려동물 동반 전용 전세기 상품으로 반려인 33명과 반려견 18마리가 제주를 찾은 겁니다. 환영 행사와 함께 연말까지 10차례 예정된 상품은 벌써부터 예약 문의가 폭주할 정도입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왔는데 바로 옆에 같이 올 수 있으니까 아기도 편하고 저도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이달 하순부터는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항공편이 본격 재개되면서 면세점과 호텔 등도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제주 관광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정의당 재창당을 위한 전국 대장정에 나선 이정미 대표가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정의당의 재창당 계획과 함께 제주 제2공항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재창당 전국 대장정으로 제주에 오셨는데요. 지금 정의당이 맞고 있는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의당이 지난 대선 지방선거 큰 선거 두 번을 연속해서 패배를 한 상태입니다. 정의당이 정말 자기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또 제3당 나온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그런 질책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장정 과정에서 전국을 돌면서 정의당이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성찰하고 정의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제3당의 위상을 정확하게 되찾는 방안들을 지금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정의당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반대하고요. 기존 제2공항을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항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제2공항 확장,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제2공항 건설 자체가 제주도민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 합리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현재 제2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제가 20대 국회 때부터 이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국토부의 설명은 사실 거의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관 이격거리가 지금 제주공항에서 확장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중자 때거든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5헤리 안에서도 분명히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주공항의 경우에는 8헤리라고 굉장히 거리를 넓혀놓고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답을 정해놓고 무조건 제2공항을 짓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문제를 주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요. 이 문제 역시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환경 전략 영향평가를 제주도에 내리면서 그런 세 가지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 하나가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의견 수렴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도민들의 총투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도지사가 그런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라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도민들의 이 요구를 수용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발의가 됐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정의당은 이 문제 관련해서는 5.18 특별법 기준에 준하면 되지 않겠는가. 5.18 특별법에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일정한 처벌 저항을 넣었기 때문에 4.3도 예외가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그 역사의 피해자들을 2차, 3차 가해하는 이런 나쁜 정치인들을 정치권 안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주 어민들도 걱정이 많거든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주 도지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먼저 염려하고 이것에 대한 일본 정부를 향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일본은 해양 오염수를 자국에 회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강행하겠다. 그러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게 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미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곡 할매 글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이른 넘어 한글을 배운 경북 7곡 할머니들이 만든 글씨체가 대통령 연합장에 쓰일 정도로 인기인데요. 경북 7곡 할머니들이 제주의 10대 동화 작가와 함께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에 차오른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누군가를 양팔로 꼭 안아줍니다.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담긴 동화로 유명한 전희수 작가의 작품입니다. 울어도 괜찮아. 넌 소중한 존재야. 특이한 글씨체의 작품 설명이 눈에 띕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이른 넘어 한글을 깨친 경북 7곡 할머니 다섯 분의 손글씨로 만든 7곡 할매 글꼴입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7곡 할머니들의 글꼴로 작품 해설을 한 겁니다. 그 글꼴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들이 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니까. 제 그림에 그렇게 멋있는 글꼴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7곡 할머니들도 자신들의 글씨체와 함께 전시된 작품들을 보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글도 배워도 뭐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래 글을 배워가 이래 했나 싶으면 기쁘고 마음도 허무하고 좋아요. 사랑이라 가히 부끄럽다. 내 사랑도 모르고 살았다. 박월선 할머니의 시 사랑입니다. 7곡 할머니들의 굴곡진 삶이 녹아있는 시와 10여 점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밑에 답이 많은 거는 그걸 뭐 이루잖아. 그래 뜨면 뜨면 가다보면 뭔지 이런 거는 이자 묶고 뒤에 이런 것도 이자 묶고. 그래 해놓은 게 여기 온 게 참 일에 걸려가지고 기분이 좋지요. 7곡 할머니들은 손잡벌이 되는 전이수 작가를 위해 직접 재배한 나무를 가지고 나물밥을 해주며 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7곡 할머니 글꼴 괜찮아 특별기획전은 다음 달 16일까지 전이수 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는 경청회가 세 차례 열립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다음 달 말 등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그리고 성산읍 등 세 곳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도민 의견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7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제주 4.3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재개됩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 희생자 30명에 대한 제25차 직권재심 공판이 오는 21일 열립니다. 제주 4.3 전담제판부 2대 재판장인 강건 부장판사가 업무에 돌입한 지 한 달여 만으로 지난해 3월 이후 지난 1월까지 군사재판 수용인 671명이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마라도 면적만 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승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아시아 그린에너지 등 4개 업체는 최근 표선면 가실일 때 33만 제곱미터에 내년 말까지 755억 원을 들여 48메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제주도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뒤 5월 1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 없는 갈색머리 갈매기가 제주에서 처음 관찰됐습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서귀포항 부근 바다에서 갈색머리 갈매기 한 마리가 목격됐습니다.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서 번식해 주로 동남아와 인도에서 겨울을 나는 갈색머리 갈매기는 국내에서 발견되는 붉은불이 갈매기보다 몸집과 부리가 크고 날개 끝에 흰색 반점이 있습니다. 제주도 내 한 캠핑용품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업체는 캠핑용품 세트를 전부 빌리는 고객에게 캠핑용 차량을 무료로 제공했는데 제주도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차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법리 검토를 벌여 위법 여부를 조사할 예자입니다.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주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세미나에서 김희집 서울대 초빈 교수는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전력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시킨 새로운 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인력과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자급하는 방식인데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높은 고위험 음주율을 줄이고 음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음주문화개선 안전문화운동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발대식에서는 민, 관위 협력해 유독 술에 대해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